1번 가요? 제모도 왔는데? 제모야. 네. 그만들이. 지금 뭐 4시가 넘었는데 오지 않는 것부터가. 조나단 오기 전에 조나단 얘기 좀 할까? 조나단이요? 조나단 적극 추천했는데. 아 착하지만 좀 눈치. 왜 오세요? 제모 들어갔네요. 같이 하세요. 제기하고 있다. 제목도 너무 이쁘던데요? 제목. 아 제목이 정해. 제목 괜찮죠? 플로리다 프로젝트. 저 그 영화도 재밌게 봐가지고. 플로리다 추천. 가보셨어요? 네. 사소한 주제로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MZ 남자들의 타겟을 받은. 그냥 오디오 쇼. 어떤 점이 제 기대에 돼요 사나단? 저는 말을 되게 좋아해서.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. 제기. 흑인 박자. 약간 그. 라디오 화면 하고 싶었던 거 없어요? 저는 이런 막설. 막설? 오히려 체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. 게스트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. 일단. 페이지. 페이지. 이상형 아닌가요? 찢어진라니. 제리가 이상형인데. 제리가? 아 CNC에 와. SMCNC에 와서. 저는 S판. 정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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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솔직히 뭐. 아닙니다. 애는 장수해야지요. 목표는 최대 10년. 아 이건 뭐. 플로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로리다 프로젝트 총책임자 장지수입니다. 매주 수요일 12시 새로운 이야기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플로리다로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게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